정시훈 선수와 박유진 선수의 초대 타이틀전이 펼쳐지겠습니다. 15세의 파이터 정시훈 선수 그리고 17세의 파이터 박유진 선수 과연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은 누가 될까요? 먼저 소개되는 선수는 처음 코너의 정시훈 선수입니다. 18전 13승 5패 컨텐더리그부터 차곡차곡 승리를 쌓아올린 박유진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가 아마추어 시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 도전의 자격이 주어진 건 당연하고요. 제가 아는 타단체에서는 오전 이하의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챔피언이 됐어요. 또 3전인데 됐어요. 그런 걸 요구를 해야죠. 두 선수가 오늘 경기 이전까지 해외에서도 같이 훈련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플라이급 타이틀 누가 차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맥스FC 16번째 대회 더블 메인 이벤트 첫 번째 메인 이벤트 경기입니다. 플라이급 초대 타이틀전. 박유진과 정시훈 선수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2분 5라운드로 펼쳐지는 타이틀 매치 1라운드 시작합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그 50킬로 이상의 경기를 계속해서 뛰어왔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 체중에 맞춰서 시합을 하는 게 조금 어찌 보면 더 멋진 경기를 할 수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두 선수가 맞붙어 봤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네, 킥 나오는 태밍에 들어가 봤던 종시훈이고요. 첫 끈은 박유진 오른손 들어갑니다. 미들킥까지 아, 정시훈 선수 연타 좋았어요. 네, 멈추지 않죠? 럭킥 밀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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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킥 두 차례 계속해서 펀치를 뻗는 박유진입니다. 계속해서 펀치를 뻗는 박유진입니다. 럭킥은 닿지 않았습니다. 정시훈 닛지 말라고 밀킥 럭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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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 함께 있죠? 아, 떨어질 때도 공격할 수 있는데 두 선수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네, 공격이 많았네요. 함께 훈련도 좀 해오고 타단체 시합도 이제 일본 해외 원종도 같이 나섰던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럭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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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eline 럭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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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호 선수의 어떤 선수로서의 자세라든가 훈련하는 모습에서 많이 배울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 서로 또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정시호 선수와 박유진 선수의 초대 타이틀전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전은 2분 5라운드로 진행되겠고요. 일단은 1라운드는 좀 탐색전으로 이어갔던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클렌치에서 떨어져 나갈 때라든가 공격이 타이밍이 좀 가능할 때의 공격들 서로 공격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안동에서 펼쳐지는 맥스FC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데이 여섯 번째 경기 정시호 선수와 박유진 선수입니다. 1라운드 자 불붙나요? 네, 킥교환 1라운드하고는 양상이 전혀 다르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밀어줍니다. 이런 데는 우승범 선수의 이론이 좀 필요하겠네요. 클렌치에서 그대로 빠져나가고요. 다시 한 번 엉키는 두 선수. 앞서 컨텐더 리그에서도 한 차례 맞대결 경험이 있는 두 명의 파이터입니다. 들어갈 때 오르손. 계속해서 클렌치에서는 박유진이 밀어주는 모습이고요. 90킥 박유진의 파이터입니다. 정신형과 박유진의 파이터입니다. 박유진의 파이터입니다. 박유진의 파이터입니다. 로블루가 있었나요? 정시원 선수에게 휴식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박유진 선수가 로블루가 찾는 과정이었는데 로블루를 막고 넘어졌죠. 정시원 선수가 통증이 굉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좀 자세를 잡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시원 선수. 박유진 선수의 로우킥이 나오는 장면에서 로블루가 있었습니다. 최영분 심판도 확인을 해보고 있죠. 다행히 경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야정도 셨어도 괜찮을 건데요. 경기 재개됩니다. 밀어주면서 니킥. 박유진의 하이킥은 다 했지 않았고요. 짧게 퍼지. 1라운드 종료. 2라운드까지 경기가 마무리된 두 선수입니다. 일단은 접근하면서 빠져나올 때 어떤 공격 상황들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많은 공격을 시도하지는 않았던 두 선수가 되겠고요. 서로에게 글쎄요. 좀 경기를 유리하게 만들어가라 어떤 결정타라든가 연타라든가 이런 장면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시원과 박유진 선수. 박유진 선수는 이미 컨텐더리그 맞대결에서의 판정승 경험이 한 차례 있고요. 현재 여성부 플라이급 랭킹 1위입니다. 그리고 정시원 선수가 맥스FC 랭킹. 바로 플라이급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고 오늘 랭킹 1위와 2위의 맞대결에서 초대 챔피언이 결정되겠습니다. 3라운드가 준비됐습니다. 플라이급 초대 타이틀전.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에 들어 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있는 양상희고요. 자, 끌하면서 오른손. 클린치에서 닉킥. 클린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의 집중력도 그렇지만 흐름이 좀 좋지 않거든요. 두 선수가 갖고 있는 모든 기량들을 퍼부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이렇게 클린치가 된다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앞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 선수가 거리를 재면서 좀 싸워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박유진의 펀치 한타와 정시운도 돌려줍니다. 자, 집중을 해주고 공격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네. 몰아주면서 다시 한 번 클린치. 정시운 선수. 두 선수가 한 번 더 얹힙니다. 빠져나가죠, 정시운 선수. 먼저, 먼저. 사이드로 돌아와 봐. 매력체. 이후의 펀치는 위쪽으로 흘렸습니다. 정시운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 5라운드 경기를 타이틀전이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후반부에도 집중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처럼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수들이 너네 이제 왜 지금에서 타이틀전을 하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묻는다면 거기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기력을 좋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면 그 사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기를 한다면 아직은 너희들이 타이틀전에 도전하기에는 조금 약해라는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지금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수들은 결국에는 링에서 말을 해야겠죠. 박유진과 정시온의 맞대결 5라운드로 또 진행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 있을 텐데 후반부에 집중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4라운드로 접어들겠습니다. 정시온 선수와 박유진 선수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공격, 블레이크 선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줘야 되고 클린치 상황이 전략적으로 클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싸우다 보니까 클린치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해줄 필요가 있어요. 4라운드입니다. 자, 킥 좋았어요. 정시온 선수. 정시온 선수. 1라운드가 들어가죠. 정시온 선수와 박유진 선수와 박유진 선수 그것이ları 발전하다는 plates에 1라운드에 교수의 mental pain 그래서 연습을енного 부담됩니다. 이런 점은 우승범 선수에게 배워야 될 점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승리에 대한 염원.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약하다. 코너 근처의 두 선수. 들어올 때 오른손 들어갑니다. 정확했습니다. 정시훈 선수가 스텝 밟으면서 빠져나가죠. 저 거리에서 정시훈 선수가 킥을 찰 수 있는 거리거든요. 박유진이 먼저 접근합니다.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정시훈 선수도. 킥. 킥 공격. 펀치 연타와 함께 클렌치. 밀킥. 4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운드 10초전. 10초 남았고요. 약간 중심을 잃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스텝. 4라운드 종료. 마지막 한 라운드만 남기는 거군요. 선수들이 처음으로 5라운드 경기를 이어가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요. 일단은 뭐 타이틀 매치라는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리고 5라운드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이 두 선수에게는 분명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초대 타이틀 매치를 하고 있는 두 선수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5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해온 것. 그리고 남아있는 체력 모두 쏟아 보여야겠죠. 랭킹 1위 박유진 선수와 랭킹 2위 정시훈 선수의 맞대결을 통해서 바로 맥스FC의 챔피언이 또 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랭킹 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맥스FC고요. 앞으로의 또 발전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랭킹 제도와 함께 초대 타이틀전에 상대도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두 선수가 완전 연소를 할 수 있을지. 자 완전 연소 보여 드리겠습니다. 5라운드입니다. 52점으로 예전해 주게 됩니다. Learn more of urine, 해시구쟁이. 모든 불만을 지켜 줘야 합니다. 모두 불만을 기댄 그게 기대가 됩니다. . PIG R30 decreto cakep tank을 돌려주는 박유진 쫓아가죠. 뉴킹. ans throw up. 한 번 더. 들어가야죠. 그대로 빠져나가네요. 원투 정신은 스텝을 밟아주면서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정신은 스텝을 밟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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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마지막 라운드 몇 초 안 남았어요. 20초 남았어요. 자, 챔피언이 되려면 역시 확실히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후반부 들어서는 정시온 선수가 지금 4라운드부터 좋은 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마지막 라운드도 이렇게 계속해서 몰아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접근하는 박유진. 두 선수가 다시 한 번 웃겼고요. 올아웃까지 종료됩니다. 자, 초대 타이틀 매치 판정으로 이어집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어떤 심적 부담감이 조금씩 분명히 느껴졌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킥으로 여러 차례 시도했던 모습의 정시온이고요. 클렌치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앞으로만 가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거리에서 때리고 빠지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클렌치 상황이 많이 안 나오는 거지. 계속해서 앞으로만 가려고 하면 욕심만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있어지는 겁니다. 최애티민 남동 메인리그 우선 반지격기 여성 플라이급 초대 타이틀전에 승자는 실패 5대0 판정 우선 XQ의 박유진 선수의 최애인으로 유연! 만장일체의 판정 승입니다. 박유진 선수가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이 됩니다. 아, 눈물을 보이네요, 박유진 선수. 아, 최연소. 그렇죠. 챔피언이 탄생하는 기록이 되겠네요. 박유진 선수가 맥스FC의 최연소 챔피언 타이틀을 갈아치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여성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박유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울려고 하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자, 오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습한 것보다는 많이 나오지도 못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운동을 못해서 5라운드까지 너무 힘든 경기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배틀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 좀 전해드려야죠. 일단 저희 군산 엑스진 간장님, 신영만 간장님 그리고 저희 지금 TV로 보고 있을 우리 엄마, 언니, 동생, 아빠 그리고 응원해주는 친구들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리고 체육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해준 우리 체육관 동생들,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맥스 이렇게 개최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또 이제 이 계획 같은 분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 대회는 이 방어전이 될 것이고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화끈한 방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더 멋진 선수, 또 멋진 챔피언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랙몬 로즈, 박유진 선수였습니다. 최연소 챔피언 등극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몽키 그리고 코리안비스트 김준하와 한성화의 맞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연소 챔피언 석